자 알챙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. 오늘은 새끼개구리들 먹이먹이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일단 스트로베리 알비노 5마리입니다. 이렇게 생긴 애기들이구요.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. 애들이 어릴때는 활발하거든요.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. 어디갔나? 먹이는 사료를 먹일거구요. 팽맨푸드입니다. 어린애들은 팽맨푸드로만 키우고 있어요. 어린애들은. 팽맨 머리보다 조금 더 작게끔 이렇게 뭉쳐서 주시면 됩니다. 자 잘 먹죠? 이렇게 먹습니다. 팽맨푸드 부침이 다 되어있어요. 알량농장에서 부양하는 팽맨푸드는요. 그래서 이렇게 사료로 간단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생먹이를 안먹여도 되는건 참 편하긴해요. 이렇게 사료로 키울 수 있다는게. 이렇게 다섯마리 먹이는건 금방 먹이죠. 자 이제 마지막 또 한마리입니다. 마지막 한마리 한번 먹여올게요. 얘는 뭐 잘 커가지고 동배 애들 중에 제일 크네요. 얘들은 일단 다 동배 개체요. 말썽 피우네요. 그래도 이렇게 전부 다 먹였습니다. 우리 아기 개구리들이 팽맨푸드 먹이는 영상이었구요. 다른 팽맨푸드 먹이는 영상은 나중에 또 준비해서 올려볼게요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 뿅! 뿅!